이번 경기는 어이쿠님하고 지난해 몇 경기이고요. 역시 한 일꾼이 이 베리가 한 7개죠. 그 일꾼 수가 2배 정도 됐을 때 지금 베리 체질이랑 증가를 누르고 있고요. 예, 역시 비슷하게 지금 베리 체질이랑 증가를 누르고 있습니다. 봄파이터를 먼저 뽑아서 정찰용으로 쓰는 것 같고요. 예, 싸워야죠? 예. 예, 가격대가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아, 네, 지금 유닛으로 잡았네요. 예, 초반에 이렇게 마소스가 근거리죠? 상당히 원거리다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예, 지금 본키로 진 건 생각은 잘하신 것 같고요. 어, 지금 란포스트 위주로 많이 가시네요? 보통 딜러포스 쪽으로 선택하시는데 어, 봄파이터에 자살 할 수 있나요? 예, 이제 커트를 하고 계신데 오, 예.